시민단체가 전남 일심방직 부지에 들어설 복합 쇼핑몰 사업자에게 광주시가 특혜를 주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어제 성명에서 광주도시계획위원회가 방직 부지의 비주거시설 비율을 15%에서 10%로 줄이는 안을 오는 26일 논의하려 한다며 이게 현실화되면 개발업체가 상가 등을 적게 지으면서 건축비 등 1,200억 원을 아낄 수 있는 특혜라고 주장했습니다. 이에 대해 광주시는 관련 조례에도 해당 지역은 10% 비율 적용이 가능해 문제의 소지가 없다면서 시민단체가 주장한 업체의 이익규모는 사실과 다르고 상가 공실률이 심각해 상가 의무 비율을 낮추는 조례 개정안도 마련했다고 반박했습니다. 이에는 전체 pog